콩알 반알만큼씩 가끔 줘야 돼. 엄마 드시고 이렇게 쬐끔 두부 앉아. 딱 앉아서 기다려 할머니 주실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돼. 엄마 드세요. 엄마 드시고 콩알 반알만큼 가끔 떼서 줘야 돼. 누구 앉아. 앉아. 딱 기다려. 할머니 고구마 못 먹어. 고구마 많이 먹으면 두부 살쪄요. 두부 앉아. 앉아. 딱 기다려. 할머니 주실때까지 다 기다려. 군고구마 너무 달지. 그리고